P부터 Q까지의 길이를 보완하는거야 그럼 P부터 Q까지의 길이를 보완하는건 어디부터 어디까지 M부터 Q까지의 길이에서 M부터 P까지의 길이를 빼주면 돼 에거지에 가하면 M부터 P까지 몇 센치야? M부터 P까지 몇 센치야? M부터 P까지 몇 센치야? 3센치 3센치지 이놈의 시끄더라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봐야지 6이니까 중점 연결 정리 3이죠? 네 그 다음 M부터 Q까지는 몇 센치야? 4센치지 왜?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봐야지 중점 연결 정리 네 그럼 몇 센치야? 1이죠 아 저건 어렵다 저걸 그냥 버려야지 일단 생각하지마 다 알아야 돼 알겠어요? 전부 다 알아야 돼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